오른발부터 시작 오른발부터 시작 오른발부터 앞 스텝 왼발 터치 왼발 백 스텝 오른발부터 바인 스텝 하셔서 퍼러턴 왼발 브러쉬 그러면 첫번째 팩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두번째 팩션은 왼발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앞에 놓고 락 왼발 오른발 리커버 이번엔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리커버 갈까 말까 럭킹체어예요 이렇게 들려있는 상태에서 갈까 말까 다시 1 2 3 4 왼발 앞 스텝 하셔서 피벗 하프턴 왼발 앞 스텝 하셔서 홀드 에어 카운트로는 요렇게 첫번째 팩션이 브러쉬로 끝났어요 1 2 3 4 5 6 7 8 세번째 팩션 자 처음부터 두번째 팩션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번째 팩션 1 2 3 4 5 6 7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 섹션, 네 번째 섹션 오른발로 앞 스텝해서 피벗 하프 턴 오른발 앞에서 홀드 왼발로 앞 스텝하면서 하프 턴 오른발 앞 스텝해서 하프 턴 왼발 앞 스텝해서 홀드 하시면 다 끝나요 네 번째 섹션 왼발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홀드 해서 세 번째 섹션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른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포어를 같이 한번 돌아보실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시 세 번째 월 9시에서 시작입니다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10